반갑습니다 2023년 4월 28일 입니다 자 오늘 저희 최강단타반 오늘 성적이 굉장히 좋죠 항상 대기사인을 드리고 들어가는 이 최강단타반 이 대기사인은 뭐냐면요 이때 종목을 미리 컨택만 해 놓는 겁니다 컨택 미리 종목을 적어 놓는 거죠 적어 놓고 그리고 저희가 추천이라는 사인을 딱 드립니다 추천이라는 사인을 딱 드리면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대기사인 드리고 4250원 이하 매수 그리고 바로 vi 발동 자 이런식으로 대기사인 드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하기가 좋습니다 이 하기가 좋다는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하실때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매수를 해보시면 대기 버튼을 드리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일단 수월하다 이 말씀을 드리구요 오늘 두번째 종목 덕양산업 이건 오늘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같다 풀렸네 이런식으로 대기사인을 드리구요 덕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대기 덕양산업 딱 드리고 9시 18분에 그러면 기다리면 되요 기다리면 어떻게 종목을 쓰고 종목을 쓰고 기다리시면 바로 추천이 바로 때려버립니다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확실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기사인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종목에 말그대로 대기를 해라 그리고 시간이 되면 바로 그때 저희가 추천 사인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 보고 있다가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나이트 수익반 오늘 보시면 이거는 밤에 추천을 합니다 밤에 네 밤에 추천을 하는데 이 밤에 추천하는 이유가 밤 12시에 1시 사이에 가장 핫한 종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은요 항상 다음날 대부분 90% 이상은 매도가 되구요 약 5%에서 10%는 길어봤자 일주일안에 다 매도가 되요 이 밤에 하는 이유는 다른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실패를 좀 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번째로 악재를 좀 더 피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저희가 밤에 이 밤에 나이트 말그대로 나이트 밤에 추천이 되는데 오늘은 보시면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정말 잘한다는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바이오니아 수익 내신 분들도 있구요 마이크로 2나노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시면 유니온 머트리얼, 덕양산업, 까나리아 바이오 이런식으로 이 나이트 반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이 나옵니다 위메이드 수익 내신 분들도 있구요 9% 먹은 분도 있고 83만원 먹은 분도 있고 뭐 장난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못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위메이드 대박입니다 이분은 400만원 먹었더라구요 밤에 추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보 두신 분도 있네요 누보 200만원 먹은 분도 있구요 자 이 밤에 추천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항상 성공확률이 정말 높아요 정말 성공확률이 굉장히 높구요 일단 각종 악재에 대해서는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나이트 추천밤 쉽게 이야기하면 5월 2일날 장이 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5월 1일날 추천을 하겠죠 밤에 추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만 보시는게 아니라 그때는 살 수가 없잖아요 다음날에 사시면 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 대부분이 90%가 다음날에 다 매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나머지 5%에서 10%는 3일에서 7일날 거의 대부분 해결이 다 돼요 그만큼 확실한 종목이 들어가니까 정말 다가오는 5월달에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나이트반 이 세력입니다 나이트반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구요 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 절신하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260-9542 절신하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톡방 초대받아서 같이 하시면 배가 될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보시면요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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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